안녕하세요. 50대 후반 가정주부입니다. 어머니가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아 간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문득 두려움에 가입한 보험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가입해둔 보험들을 꾸준히 납부해왔지만 어떤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머니처럼 치매에 걸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살펴봐도 잘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분의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면서 문득 나는 그런 보험 지금 치매에 가입이 되어 있을까? 그럼 보장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 어떻게 됐는지 임형욱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가입한 CI종신보험에 1세대 실손특약이 함께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2건과 암보험 1건, 간병보험 1건이 가입되어 총 5건의 월 40만 4천 원을 납입 중이셨습니다. 가입된 보장 내용을 주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으로는 질병사망시 4천만 원과 상해사망시 1억 9천만 원, 진단금으로는 암진단시 CI보험의 선지급 형태인 중대한 암을 포함해가지고 5,400만 원 그리고 소외감 또는 유사암 진단시 540만 원의 진단금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2대 질병 진단시에는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증 2,400만 원과 뇌출혈 1,000만 원, 중대한 급성신근경색 2,4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암진단시에는 300만 원, 질병수술시 10만 원, 상해수술시 50만 원과 입원일당으로는 7만 원, 3일 초과 4일째부터 지급되는 질병 상해 입원일당이 1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병보험으로는 장기요양 1에서 4등급 진단시 2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5건의 보험으로요. 또 40만 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건데 김경재 선생님 사연자분의 이런 사연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분석을 해보면 합리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보험료 대비 보장 점수를 따진다면 50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연으로도 많이 언급이 됐었죠. 바로 CIA중심보험하고 착한실수원인데요. 특히 이번 사연자님은 2008년도에 CIA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주계약을 제외한 모든 특약들이 10년 갱신형으로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주계약은 납입 기간이 앞으로 7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모든 특약들은 100세까지 10년마다 갱신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만기인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따라서 이 갱신형 특약 부분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1세대 실수원 또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1세대 실수원 보험임에도 사연자님의 실수원 보험은 본인부담금, 자기부담금이 제로가 아니라 20%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보장 한도도 3천만 원 한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갱신시 보험료의 인상폭은 100% 보상을 해주는 일반 1세대 실수원 보험하고 동일하게 인상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건강상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수원의 전환도 고려해 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 특정 경우에만 보장이 되는 형태이고요. 주로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 경우에만 보장이 되는 수술비라면 보장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년기에 정작 보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사연자님은 충수염 수술 특약 골절, 담석, 담도질환, 강막이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거된 형태로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갱신 형태로 그리고 다양한 수술에 대해서 폭넓게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 때문에 치매보험에 대한 궁금증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장기요양등급 1에서 4등급까지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등급에 해당하는 별도 치매보험에 대해서는 준비도 따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의 보험 상태 현재는 좀 50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입보험 중에 장기요양등급 1에서 4급 진단비가 있었는데요. 이명목 선생님, 장기요양등급 어떤 건지 치매와 좀 다른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장기요양상태, 즉 LTC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선 LTC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TC란 무엇이냐면 롱텀케어의 약자이고요. 즉 우리말로 풀어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요양상태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상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판정을 하게 되고 판정기간은 국가기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선 LTC는 행동장애와 인지장애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과 같은 인지장애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LTC는 행동장애는 물론 인지장애인 치매까지 보장이 되는 보다 넓은 보장 범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LTC는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으로 나눠 타인의 도움, 수준을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인정점수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을 내리는 반면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면담 후에 6가지 세부 항목 기준으로 점수화한 CDR 점수 1점에서 5점으로 나누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장 범위만 놓고 보면 치매 판정 기준이 CDR 점수보다는 LTC 장기요양등급이 훨씬 넓은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장기요양상태가 행동, 인지, 치매까지 폭넓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요양상태, 치매 어떻게 기준을 나누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경자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림을 같이 보시면 LTC 등급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LTC 등급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원래 있고요. 5등급은 인지장애, 즉 치매 관련된 등급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하고요. 오늘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바로 장기요양등급 1에서 4등급까지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인지장애 등급인 5등급은 보장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매 보장에 대한 준비가 별도로 따로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어찌됐든 장기요양등급, LTC 등급 환자 내용을 보시면 4등급부터 숫자가 낮아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상태인데요. 4등급의 경우에는 타인의 조금이 조금만 있으면 의식주의 해결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치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점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심각해지는 경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1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 바로 경도침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 몇 주간의 중요한 사건을 잊어버리는 경우 이렇게 1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올라갈수록 3점부터 중증침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옛날 일들을 기억 못하거나 오래된 지인만 기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3점 중증침해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은 없겠죠? 저에겐 아직 없습니다. 건강한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어서요. 장기 요양상태와 치매 모두 등급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장기 요양상태는 또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보장 범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풍, 즉 뇌졸중뿐이 아니라 요통에 관절염, 골절사고, 후유증, 암, 당뇨, 고혈압 같은 많은 질환들로 장기 요양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또 제 주변에도 뇌졸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뇌졸중은 질병 자체로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바로 후유증이 더 무섭거든요. 예를 들면 뇌졸중에 걸려서 수술을 잘 받았더라도 후유증으로 장애가 오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매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LTC,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을 했다라면 장기 요양상태 등급에 따라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질병이나 상해 원인으로 그런 요양상태에 놓이게 됐다 하더라도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만능보험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만능보험, LTC 보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명호 선생님. 초고령사회 숙명인 치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좀 확인 가능할까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장기 요양 등급과 밀접하게 관계가 깊은 질병, 바로 치매입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고 80세 이상 노인분들 중 4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그의 가족들 또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50년도가 되면 27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될 것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통계자료만 보게 된다고 해도 그저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치매라는 것은 병에 대한 평균,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혼자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간 돌봄 비용으로 약 2천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혹시 나의 얘기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을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해 놓는 것이 가정 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보다 71%가 높다 보니까 치매보험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렇네요.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 환자이고 특히나 남성보다는 또 여성이 그 비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가족의 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미리미리 또 치매보험을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치매보험 진단비 기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명우 선생님 덧붙여 주시죠. 최근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비를 받고 또 중증치매 진단 시 생활비를 매월 지급받는 형식의 보험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서 진단비만 받게 되는 치매보험도 있고요. 이러한 치매보험은 진단급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지장애 기능 검사인 CDR 척도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치매보험은 CDR 척도 1점부터 경도치매 진단비가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CDR 척도 2점인 중등도 치매 이상 진단비 그리고 CDR 척도 3점인 중증치매 진단 시에 진단비와 더불어 매월 간병 생활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형태의 대표적인 치매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매보험 경도치매 시 진단비가 200에서 500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김경재 선생님 진단비 너무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중증치매가 되기까지 진단비가 200에서 500 정도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1세대 치매보험이 장애분류표상에서 중증치매 진단비만 나왔다면 지금은 대표적인 치매보험이 2세대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중증치매일 때 생활비가 지급되는 형식이었는데요. 최근에 판매되고는 소위 3세대 치매보험부터는 경도이상 치매부터 진단비 외에도 집에서 요양을 받더라도 생활비를 지급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도 있고요. 치매 입원시뿐만이 아니라 치매 간병인까지 중증까지 전부 보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진단비는 적지만 경도 치매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치매 케어 서비스를 받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새롭게 등장한 3세대보험 치매보험의 경우는 경도 치매부터 생활비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훨씬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혹시 보험료가 좀 비싼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여기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도 치매부터 재가급여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간병인도 지원이 되고 치매 시설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면 보험료도 매우 비쌀 것 같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존에 판매되던, 가입했던 치매보험과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치매보험, 경도 치매, 즉 CDR 촉도 1점 진단을 받아도 3에서 6개월 후에 경과 기간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진단감을 지급했다면 최근에 치매보험은 경과 기간을 보지 않고요.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바로 지급이 되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 김경재 선생님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가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경도 치매부터 생활자금이 보장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재가급여, 간병인, 입원비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중증 치매 간병 생활자금도 보장이 되는지 여부 이 3가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사연자분의 리모델링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명국 선생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먼저 기존의 사연자님의 가입한 보험들 중에서 유지해야 될 보험과 가감액의 정리를 해야 될 보험을 나누어 리모델링을 하였는데요. 우선 일단 CI 종신보험에 갱신용으로 가입된 특약들 전부 특약 해지를 도와드리면서 월 보험료를 대폭 줄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1세대 실손보험은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향후에 갱신되는 보험료를 고려하여서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립보험료가 추가되어 갱신용으로 가입된 건강보험들 또한 정리를 비갱신으로 진단금 위주의 보험과 수술비 위주의 보험으로 각각 보험사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재가입을 도와드리면서 보험료와 보장의 폭을 확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보험료만 해지를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렸으면서 치매보험 또한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이후 사망보험금으로는 질병 사망시 3천만원과 상해 사망시 3,200만원 그리고 암 진단 시 5,400만원과 유사암 진단 시 2천만원으로 범위를 좀 많이 확대를 해드렸고요. 2대 진단 시 혈관 질환 내 혈관 질환으로는 천만원 허혈성 천만원 뇌졸중 진단 시 2천만원 급성신근경색 진단 시 2천만원 보장과 추가적으로 중대한 뇌졸중 및 중대한 급성신근경색 진단 시 각각 최대 4,4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암 수술 시에는 100만원, 이대질환 수술 시 매해 1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질병 수술 시 50만원과 상해 수술 시 1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월 40만원에서 리모델링 이후 27만원으로 월 13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전략할 수 있는 플랜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플랜 정말 꽉 차게 리모델링이 됐죠. 보장상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경자 선생님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주요 보장 내용 비교를 좀 해보면 유사암에 대해서 기존에 540만원밖에 안 되던 부분을 2천만원까지 좀 늘려드렸고요. 표적 항암 치료비도 5천만원 부과를 탑재를 해드렸고 이대진단비는 협소했던 뇌출혈 급성신근경색 부분을 전체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로 각각 천만원씩 추가를 해드리고 실선으로 보면 착한 실선으로 전환과 동시에 우리 사연자님의 요청사항이었던 치매보험에 대한 부분도 가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분이 정말 많은 도움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 후 보험료 총 얼마나 절약된 건지 임영호 선생님께 들어볼까요? 네,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은 기존의 월 40만원에서 리모델링 이후 27만원 수준으로 40%에 가까운 보험료를 절약을 해드렸는데요. 기존의 보험은 대부분 10년 갱신형이었던 점을 고려해서 물가산 승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만 100세까지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납입할 보험료가 거의 1억 7,700만원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총 납입할 보험료도 9,600만원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무려 8,20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절감된 보험료를 노후에 준비할 수 있는 또 노후 플랜을 안내해드리면서 상당히 만족해하셨던 사연이었습니다. 보장도 커지고 노후도 더욱더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임영욱 전문가님. 네, 제가 매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은 누구에게나 필요가 아닌 필수인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입한 증권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나의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보험스쿨로 문의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